이 말씀에 대한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세무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도대체 질이 팔리질 않아요. 전세를 놓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 그 필승을 위하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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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련대처럼 말씀만 계속 난무해온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정부가 작년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본연에 걸쳐 이전하고 간부 코열스몰로 대환하고 있다고 공행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계획도록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에서 부모, 부모 추가 보육료 수납을 제안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상향 지급 등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96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7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바로 어제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정 대상에 서울시는 제어되어 있습니다. 민간 일반형 어린이집도 일정 지표 요건을 갖춘다면 공공어린이집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멀쩡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용적률이 한 350%였었는데 한 100% 이상 떨어뜨려가지고 250% 정도 만든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걸 해서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오니 이걸 해도 좋으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일단 갈등만 그런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수익성을 떨어뜨려 놓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해서 도대체 이 뉴타운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좀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원경 지역 평소 당협을 통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 저희 돌아와서 정책위원에서 조금 더 잘 챙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철도 차량 기재하고 자동차 면허시험장 조기 이전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상계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 그리고 주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통의료문화 복합단지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역 장기 수건 과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분이 말씀하신 보육이나 교육과 관련돼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저희 정부 여당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했던 공약 내용이 바로 국북립 어린이집 매년 50개씩 확대하고 기존 운영시설 중에서 국북립 전환을 한다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노원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기존의 상계 뉴타운 2구역 내의 학교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고 설치에는 굉장히 추진이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 동북부에는 과학고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역을 보면 구로, 서대문구, 그리고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동북부의 대표적인 지원인 노원의 과학고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하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정부 여당의 창조경제 핵심이 중장기적으로 창조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과학고 설립은 굉장히 창조경제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정우책 최고위원님께서 정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뉴타운 재개발 조기 완료를 위해서는 사업성 요건 확보가 필요한데 앞서 우리 노은병 위원장님께서 교통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당선되시면 국토교통위원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서울시하고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함께 봐야 되는데 이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에서 면밀하게 저희가 이번 선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미 지난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올라왔던 공약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그 사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 권준영 위원장님과 함께 김평을 향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여당의 모든 힘을 가지고 왜냐하면 서울 동북부의 발전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님께서도 그러셨지만 행복지수를 개발해서 골고루 지역 편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주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점에 업점을 두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책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일자리 그리고 창조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 인재 양성 이런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들어맞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주 당의 입장하고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뉴타운 부분도 사실은 용적률과 침구 문제 때문에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어린이집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만 되시면 서울 지역이라고 해서 못할 바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동북부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강남이나 다른 잘 되어 있는 지역하고 맞물려서 서울이라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의견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당에서 한번 검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국토교통부로 노달래는 말씀인데 그건 원내대표께서 저쪽만 바라보시지요. 하여간 우리 허준영 후보께서 입성을 하시면 당에서 제가 사실 드리저 의논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어느 상임위가 좋겠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접어뒀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우리 의원들 간의 일이기 때문에 원내팀이 또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또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여기는 지금 여기 메트로 직원분들한테 이 이전에 대해서 좀 의견이나 이런 걸 여쭤봤더니 전혀 이전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쓰고 계세요. 지금 어디로 어디로 이전되는지 그쪽에는 그러면 또 그 정비창으로서 시설이 언제 되는지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그쪽으로 이사해야 될 직원도 생기고 뭐 이럴 건데 전혀 지금 아예 뭐 그건 말로만 하는 거지 뭐 어느 천년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니까 참 제가 답답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정말 이번에는 정말 주민들이 믿고 따르실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 또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그냥 말로서 거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문제도 이제 제가 철도 사장 시절에는 보육인들의 어려움 열악함 이런 거를 생각해서 보육이 바로 인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MOU 체계를 해서 보육인들한테 그 기차 이용의 편의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최근에도 경찰청하고 어린이집하고 또 안전 문제에 관해서 MOU를 체결하도록 제가 주선을 하기도 하고 쭉 신경 써온 일들입니다만 국공일 어린이집 확충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직원이 열악해서 또 그쪽에서는 지금 마치 이제 구멍 민간 어린이집을 구멍가게에 비유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형 슈퍼 구멍가게에 있는데 대형 슈퍼 들어오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원이 부족하고 열악함을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끌어올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하는 이런 모두를 모두 만족하는 이런 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문제도 결국은 그 지금 이제 아주 지지부진하니까 자꾸 이제 부담금이 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찬반 양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은 지난 대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또는 반대했거나 단에 많은 분들이 일단 우리 손으로 다수결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부 초기에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 힘을 실어드려서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판을 해야지 처음부터 발목잡기로 나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정부 초기에 순조롭게 힘있게 일해나가서 우리 안보도 튼튼하게 다지고 또 주민들 복지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힘있게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바로 그런 영혼을 충족하는 길은 제가 이번에 기필코 승리해서 그 초석을 다져야 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도 민생현장을 방문하면서 최고회의를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노원정에 와서 우리 조준행 위원장과 함께 이곳의 실정을 알아보고 또 당으로서 할 일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워낙 중차대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본 개성공단 입경 거구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동안도 개성공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타산을 넘어서 남북관계 통일의 기반 여러 가지의 함축적 의미가 있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당의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은 전쟁 협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전형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중단하고 개성공단도 즉각 정상화하도록 촉구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충분으로 하여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입주기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개성산업의 역군들은 기업현장을 지켜서 남북경제의 동맥이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경제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핵 개발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그 자체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경제에 절대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즉시하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체제 취약으로 이어진다는 공산권의 경험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속히 핵을 포기하고 상호 번영의 길을 나오기를 다시 한번 강복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도 당내 북핵 안전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상계동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국민행복국가의 중심적 시험대입니다 자유에 따르면 노원 주민의 행복지수를 10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 6.36으로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6.65보다는 많이 낮다고 합니다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문제, 사회문제 이런 부분에 아직도 더 발전을 지켜야 할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활발히 해야 되겠습니다 고전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복국가 만드는 지표를 이곳에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근부담 지수도 서울 여러 지역보다도 좋지 않아서 출퇴근 교통 환경도 말끔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다행히 교통문제에 전문적 식경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과 함께 말끔히 해결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로 우리 부진행 지역 당협위원장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이 지역 현안을 살피는 일로 몰떡하겠습니다 상두리당은 서민주거안정, 주택시장, 부동산개책을 비롯해서 무상보육 하나하나 국민과 통약한 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특히 노원 지역에 대한 민생 변화를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구 당직자 여러분, 노원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생우리당은 그동안 노원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제대로 보답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우리당은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만들었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점점에 가면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난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항우질이 나아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위 경제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정부와 생우리당은 진영 정비를 맡아서 전력을 다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든 지역의 문제든 책임감 있는 정당이 맡아서 책임있고 끈질기게 신뢰감 있게 추진해 가야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계동은 주민이 80% 이상이 아파트에 부재하는 대표적인 서민 중산층입니다 젊은 신지식인들의 집결지입니다 이 지역은 생우리당의 새로운 정책 포커스가 될 것이고 생활 정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신체 등 렌트포 증가로 이곳 주민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생우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서민 중산층 가게의 직접적인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다만 야당이 발목 잡는 일이 또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뜻이 확실히 표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야의 공통 공약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잘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노원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주민들께서 여문에 오신 수건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건 사업들은 정부와 여당의 힘과 의지가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주거복지 향상과 보육, 교육 특구로서의 과학부 유치 문제 등 생활 행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보온병의 현안 사안들은 성격상 치안 문제, 철도 문제, 생활 행정 문제가 어우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이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는 이 지역의 이노분 의원과 허준영 당의 위원장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입니다 상계동 주민들의 행복지수의 변화가 바로 세정부와 세무리당의 정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노원이 대한민국의 안전특구 서울 동북부의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세무리당이 책임감 있게 믿음직하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야가 좀 늦다운이 있지만 4월 국회에서 16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환영합니다 상임위로 넘어가서 상임위에서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이유들로 4월 국회에서 통과가 처리가 불발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 만전을 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합의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된 데에서 빠진 법안들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상분리를 포함해서 많은 경제와 민주화 법안들이 우선 처리 합의 법안에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도 여도, 야도, 개선기간에 모든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각자 법안들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율하는 과정을 시작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조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의 공통부모만이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합의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빨리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병의 우리 허준영 후보는 그동안 노원병 주민들과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겪어오고 같이 호흡하면서 누구보다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그 생생한 목소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 주실 때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노원병 주민들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법이면 법 예산이면 예산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공급 확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서 공급 조절 수요 확대를 통해 거래를 정성화하는 쪽으로 물줄기를 틀었다는 점이 큰 방향에서 올바른 처방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시장 반응도 괜찮다고 합니다 또 정부도 주택 거래가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 양도세 증가 폐지가 추진됐지만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흐지부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마는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또다시 발목 잡기에 나서 주택 시장과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민생의 주름살도 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방향은 잘 잡고 있지만 수정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전용면적 85 입방 메타 1가구 1주택 고가 주택 9억 원이라는 참여정부 이래로 이어 온 프레임을 못 벗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일례로 분당 일산 용인 등 수도권과 지방에는 100 입방 메타 이상 주택 중에도 가격이 4, 5억 원 수준에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5 입방 메타와 9억 원 이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 등 수많은 하우스포어가 모두 제외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을 금액 기준만 적용하면 되지 구태여 면적 기준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24 재보궐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노원벽 제형의 공천 포기로 우리나라 정치는 후퇴하게 되었고 이런 정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불공천으로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야권 연대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유리하게 할 것으로 계산한 듯 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참으로 안타깝고 측은하기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공학적 꼼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협력의 마지막 모루였던 개성공단마저 북한 측의 출입 제안으로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날인 2일에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해 전세계를 경악해 하더니 개성공단 길목까지 막아서면서 전방위적인 대남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출경은 불허하고 남측으로의 귀환은 허용해 우리 근로자의 신변 안전에 당장의 위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측에서 이미 투자한 2조 3,600억 원을 비롯하여 공단 기반 시설에 투입된 3,600억 원과 입주시설 시설 투자비 3,700억 원을 해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123개 업체의 매출과 국내 협력 업체 피해까지 최대 6조 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조차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일 간도 높은 대남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제3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적 제재 조치에 대한 항의이자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섭셈이 아니겠나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북한의 조치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사태도 과민하게 대응하거나 분사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에 있는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정부와 면밀히 협조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정치 현황보다는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노원병원 뉴타운지역으로 묶인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교육, 시안, 보육, 교통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특히 교육열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노원병 주민의 이 같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것을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역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특구 명성에 부합하는 교육의 대표지역으로 이끌 수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노선 연장과 GTX 추진을 공략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누리당은 공략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노원병원을 중심으로 서울 동부지역의 사통팔달 교통과 창의교육 보육 내실화에 확실히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 출경 제안 조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면 지금 북한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변 흑연 감성로 재가동 언급에 이어 이번 개성공단 출경 거부 사태는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각인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시 북한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성공단 출경 거부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군은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또 다른 도발 협박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황우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이 지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의 후에 저의 출마의 변과 또 제 1차 공약 발표 예정이 있을 겁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이 지역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지역 현안을 챙겨왔습니다 작년에 낙선하고 보통 고위공직자 경우에는 일단 지역에서 철수해서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이 지역이 야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 주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당협위원장으로 계속 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민들께서 저의 진정성을 이제 깨달으시고 많은 격려와 함께 지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필코 저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봉사하는 일념으로 이 지역을 주민에게 다가서는 자세로 인해 왔고 또 일꾼으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개개인의 민원까지 수렴하려는 이 자세로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또 대통령님과 우리 집권 새누리당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당의 지원을 강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지지부진해 온 창동차량기지와 도봉 면허시험장을 이전해서 개발하는 것이 이 지역 최대 현안인데 그동안에 워낙 이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새는 이 공약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봉 면허시험장은 경찰 소관이고 또 창동차량기지는 메트로 소관으로서 철도사장을 한 저의 경력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추진해서 주민들께 정말 말로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로서 하는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당초 계획이 201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2017년까지 2년 조기 앞당겨서 방공하는 것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전철이 왕십리에서 중계동까지 개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들여까지 연결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남양주 덕송에서 덕릉고개까지 광역도로가 개혁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 뉴타운 개발지역과 연계해서 1.5킬로미터 구간이 아직 광역도로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15미터 도로를 30미터로 확대하는 내 예산이 약 640억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것을 만약에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병목 현상이 생겨서 엄청난 불편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교동 연결로까지 광역도로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수도권 급행철도를 KTX와 공용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레일이나 전차선 시설을 잘해서 이 지역을 KTX 수혜지역화 하는 문제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노원갑의 이노근 의원님이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도 힘을 보태서 KTX 수혜지역화를 빨리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 뉴타운 2구역에 지금 4,600평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곳에 과학 고등학교를 신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2차 공약 다른 공약도 많겠습니다만 우선의 중요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 이 일을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제가 배치되도록 미리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일꾼으로 지역에 봉사하려고 나왔습니다 일꾼으로 일꾼은 말로 되는게 아니라 일의 맥을 알고 일하는 사람을 알고 또 일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집권다수당으로서 집행력이 있어야 일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저력을 보여주셔서 주민과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전임 구청장을 했고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이렇게 낙후된 가장 큰 원인은 법이나 제도 정책 국가에 국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소외를 당했고 그에 의한 차별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것을 강남북 차별론으로 많이 이 지역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도로교통 의료 체용 문화 그런 반면 또 일부 강남권 같은 데는 정책의 수혜자로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 지역의 정치인들은 되게 명망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민심이 들어오는 국가나 서울시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이 지역을 개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와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 몇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100%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당의 지도부에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아주 확고한 의지를 좀 오늘 경청하셔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